이번 시간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전 시간에 본 기시 컴플리트, 충돌이 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봤는데 그거 한번 실습 차원에서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부 도구를 이용해서 아주 정교하게 또 편리하게 병합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우선 manual merge라는 디렉토리 하나 제가 생성을 했고요 이 디렉토리를 오른쪽으로 밀어놓고 소스트리에서 파일 클론 뉴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에서 방금 생성한 디렉토리를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크리에이트 그럼 이제 새로운 저장소가 됐죠 거기에다가 저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 건데 이 파일에 이제 기본적으로 a,b,c 라는 내용을 넣을 거예요 work.txt a 두 칸 띄우고 c 두 칸 띄우고 d 이렇게 내용을 넣습니다 그리고 버전을 만들 건데 파일을 스테이지로 올렸고 여기에서 work1 이라고 했는데 이걸 기반으로 하는 두 개의 브랜치를 더 만들 거예요 여기서 브랜치 선택해서 첫 번째 브랜치는 here 브랜치 선택해서 두 번째 브랜치는 there 라는 두 개의 브랜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here 브랜치로 체크아웃을 먼저 하고요 here 브랜치에서 내용은 첫 번째 행은 안 바꿨고요 두 번째 행은 h로 바꿨고 세 번째 안 바꿨고 네 번째 h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꺾고 자, 꺾고 commit합니다 a h c h 됐나요? a h c h 이렇게 바꿨죠 commit 자, 그 다음에 there 브랜치를 선택하고요 이 브랜치의 내용은 세 번째 바꾸고 네 번째도 바꿨어요 저장 x ctrl-alphabet-c stage로 올렸고 a b t 이렇게 내용을 바꿨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here 브랜치로 일단 간 다음에 there 브랜치의 내용을 here 브랜치로 merge 하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충돌이 일어나죠 자, 그리고 그 충돌의 양상을 보면 work.txt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위쪽은 잘 합쳐줬어요 그런데 아래쪽에 네 번째 행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합쳐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합치는 작업을 위임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직접 수정하면 돼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특히나 여기에는 베이스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도구를 이용하면 되냐면 병합 도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병합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찾는 방법이 더 중요하겠죠 merge tool best 뭐 이런 식으로 compare 2019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 아티클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서 어떤 버전 어떤 병합 도구들이 있는지 어떤 비교 도구들이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서 P4 merge라는 아주 유명한 그 병합 도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적당히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Purpose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도구인 것 같아요 거기에 다운로드 P4 merge를 찾으시고 여기 패밀리에 자신이 사용하는 운영체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윈도우이기 때문에 윈도우를 선택하고 플랫폼에서는 저는 64비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64를 선택한 다음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가 끝난 다음에는 소스트리에서 소스트리에게 이제부터 병합할 때는 나는 P4 merge라고 하는 툴을 쓸 거니까 얘를 실행시켜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럴 때는 툴스에서 options로 가서 diff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P4 merge라는 미리 세팅되어 있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이거든요 맥을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맥의 경우에는 위에 보면 Preferenc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저걸 선택하고 diff로 온 다음에 여기에 P4 merge를 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충돌이 났던 파일을 선택하고서 여기에서 resolve conflict 즉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옵션 중에 launch 실행시키다 external 외부 merge tool 그럼 이런 화면이 뜨고 잠시 후에 우리가 설치한 P4 merge tool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높아졌어요 베이스가 공통이죠 ABCD 다 있죠 그리고 로컬이 내가 작업한 것 현재 here고요 그리고 remote가 내가 땡겨온 것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work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aht는 알아서 됐고 dht는 알아서 안 됐네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베이스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럼 저기를 클릭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면 로컬을 지정하는 것이고 이것을 클릭하면 remote를 지정하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수동으로 편집해서 최종적인 작업을 만들어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ctrl 알파벳 s 눌러서 저장하고 그리고 x 버튼을 눌러서 끄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이렇게 우리가 작업한 내용이 자동으로 그 스테이지에 올라가 있고요 이 밑에 있는 orig라고 하는 것은 백업 파일이에요 지우시면 돼요 혹시나 병합하는 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백업 파일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commit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충돌이 났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commit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버전이 히어에 생성이 되고 잘 이렇게 병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지 않나요? 이런 외부 도구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면 일하는 게 즐거워지실 거예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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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